이거 빠르게 업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그냥 안 쓰는 부대더라도 계속 훈련시켜요. 얘네가 추력 좀 올려줘요. 거기다가 초반에는 무조건 가속을 쓰세요. 가속 많이 달리셔야 돼요. 건설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가속을... 가속 아이템이 좀 많이 주어지거든요. 초반에는 요거 많이 써주는 게 좋아. 이런 거 기다릴 시간 없어. 우리한테는. 달려가지고 남들보다 투력을 높여야 돼. 이 투력이 건설에서 오는 투력이 겁나 높거든요. 많이 해주시고 일단 과금 별로 안 하셨으면 얘네 대화 다 열셔가지고 대화하면은 열쇠 주거든요. 뽑기하면 또 대화할 애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보상이 대화에서도 나오고 그거에서도 나와. 이거. 얘네. 다크 보초병 이런 애들. 처음 잡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레벨 4죠. 처음 잡으면은 황금 열쇠를 줍니다. 한 놈씩 잡으면 되고 옆에 이 다크 크리처를 또 잡으면 또 이 열쇠 주고. 아티팩트 열쇠 주고. 아티팩트가 겁나 중요해. 이 암시장에서 이런 거 저는 할인하는 건 사고 있어요. 자원 할인하는 거는 이게 또 무료로 이제 한 번 리셋이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좋고. 초반에 이런 거 자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원을 일단 할인하고 있는 거는 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까 랭킹 한 30등 까지 갔었나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갔었고 여러 가지로 랭킹은 좀 들고 있습니다. 성장이 나름 빠르고 효율적이었다는 뜻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이 조금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장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가속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건물 가속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건물을 가속해줘서 건물 이거 만들 때 보시면 이거 가속 버튼 가속 아이템들이거든요. 고유 지금 41개 47개 이걸 한번 사용하면 가속이 10분이 돼요. 남은 시간이 10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건물들을 빨리 올려가지고 일단 무가금이더라도 첫날 목표는 레벨 10까지 황야의 전당 이걸 이제 홀이라 그러는데 10홀까지는 만들어주자 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가속을 초반에 과금을 안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편이나 이런 데 받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개인 투력이 올라가고요. 이 게임은 아무래도 많은 유저분들이 같이 협동하는 게임이에요. 협동하고 경쟁하는 게임이라서 좋은 연맹에 들어가야 또 협동이 잘 되고 경쟁이 잘 되거든요. 좋은 연맹이 강하고 좋은 연맹에 가셔야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투력을 봐요. 좋은 연맹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투력이 높으면은 투력이 높은 사람이 먼저 이제 협류가 되겠죠. 연맹에 연맹의 자리는 이제 한정적인데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 가속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많이 시켜주시면 투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개인 투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 첫날의 어떤 목표는 좋은 연맹을 되자. 이게 다예요. 그 다인데 이걸 위해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초반 건물 가속을 빨리 해줘가지고 투력을 많이 올려주자.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은 이제 높은 티어의 이런 이제 투 되겠죠. 높은 티어의 유닛들도 이제 훈련이 가능합니다. 높은 티어의 유닛은 좀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요.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면 얘네 훈련된 것들도 이제 전투력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 같은 경우에도 전투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놓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컨텐츠를 다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내가 첫날에 이제 처음 하면은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레벨업 건물 레벨업과 동시에 연구 건물이 이제 한 산물 4홀 되면은 예언자 아카데미 진영마다 이름이 좀 다를텐데 이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연구가 이렇게 슬롯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 연구를 보시면은 연구를 통해서 내가 티어 2의 유닛이라든지 티어 3의 유닛을 이제 해금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유닛을 해금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도 빼놓지 않고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구하도브로 이 게임은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스타크래프트나 운명 같은 게 보시면은 전장의 안개라는 게 있어. 전장의 안개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스카우트가 대신한 거거든요. 얘가 이제 알아서 이동하면서 열어주는데 지금 저는 이제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스카우트 기지를 레벨업을 해주시면 조금씩 켄타로스 초소 이제 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켄타로스 초소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는데 얘네를 이동시켜가지고 미지의 땅 탐색도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93% 있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퍼센티지가 올라가는데요. 얘네가 쉬지 않고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얘네가 이제 발견하는 것들이 뭐 캠프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혹은 뭐 이런 물자도 발견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열심히 해주시는 게 이 성장을 빠르게 하는데 좋은 필수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문하시면은 가서 이런 거는 뭐 이제 스크립트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 정리드리자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첫날은 좀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첫날은 빡세게 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냐 건물 레벨 업 연구 도우 여기에 더불어서 그것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어디였지? 까먹었다. 어 요거 요거 전투에 보시면 드래곤의 시련 드래곤의 시련을 내가 되는 한 깨주시면 좋습니다. 깨져가지고 이 별이 이제 올라갈수록 내 영웅 경험치나 드래곤볼 뭐 이런걸 시간당 얻는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시간당 늘어나는게 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투력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밀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또 밀면 보상이 뭐가 주어지냐면 영웅 책이 주어져요. 레벨업 가능한 이 전술 매뉴얼 요걸 얻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영웅의 경험치를 올려가지고 스탯을 많이 올려줍니다. 전투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전투력이 뭐냐 사냥에 필요한 전투력이란 말이에요. 사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강력한 몹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네 요거 대군의 시련도 빡세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영웅의 레벨업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웅이 레벨업이 되면은 좀 더 많은 병력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병력이 이제 상한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점점 한 상한이 한 12000 정도 됐는데 레벨업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첫날은 빡세게 하자 그래가지고 첫날에 좋은 연맹에 들자 그래야 앞으로도 대대손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연맹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영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랑 요정이랑 인간이 있는데 사실 요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작 영웅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유닛이 좀 다릅니다. 특정 어떤 유닛들이 좀 달라요. 유닛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거뭐야 기본 능력치가 좀 달라요. 뭐 오크같은 경우엔 물리공격력 3% 증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덱을 쓸 것이다 좀 상황을 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게 처음에 선택하면 이제 바꿀 수 없냐 그건 또 아니라서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아이템은 주어지거든요. 진영 변경권이 주어져요. 좀 하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꿔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인데 저는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은 저도 이제 오픈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날 뭐 한 이튿날 정도 이제 돌려봤더니 열심히 돌려봤더니 요정, 인간, 오크 저는 진영 3개 다 해봤거든요. 일단 요정이랑 인간이 인간 시작 영웅이 원거리입니다. 원거리라서 좀 더 쉽지 않나 무과금한테는 요걸 추천드려요. 잘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래요. 요정 인간이 원거리 영웅이라서 좀 더 레벨업하기 편하지 않나 근데 이제 저는 오크를 했는데 저는 과금을 좀 했기 때문에 과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VIP 영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릴리아를 주력을 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진영이 크게 문제는 없었다. VIP로 구매하는 건데 첫 구매 1200원으로도 이제 구매할 수 있고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소과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구매에다가 뭐 VIP 구매도 있고 되게 릴리아라는 이 영웅이 사냥에도 특화되어 있고 길도 좋고 저는 과금 좀 하신다면은 릴리아로 그냥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릴리아 아 그리고 정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정찰 지금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누르시고 하면은 탐색 완료 후 주둔 60분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탐색 완료 후 주둔 안 누르면요. 탐색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캠타우러스가 있는 데가 집이랑 상당히 멀거든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야. 여기거든. 한참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이거를 주둔해놓으면 정찰을 하시고 정찰을 하고 나서 스카우트가 여기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은 다시 일해 하면서 이제 명령을 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주둔을 56분 채 이제 56분 남은 거야. 주둔이 이 남은 시간에 빠르게 이제 탐색을 눌러주면은 여기서 바로 몇 분을 또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찰이 가능합니다. 탐색 완료 후 주둔 요거 눌러주시는 게 정찰이 좀 더 빠르게 하는데 더 좋습니다. 일단 적어둔 거고 일단 뭐 이런 게임들은 SLG 게임들은 대부분 이 퀘스트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퀘스트를 따라가면은 퀘스트 보상도 짭짤하기 때문에 퀘스트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퀘스트가 막 원치 않는 건데 그러니까 퀘스트가 없는 건데 좀 하시는 거는 나중에 손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개발자들이 뭐랄까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이 보상을 받고 다음 퀘스트에 이 보상들이 또 필요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퀘스트 따라서 쭉 하시면은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금 효율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과금이 일단 효율이 제일 좋은 거는 월정액이죠. 월정액이 막 100배 가까이 효율이 있더라고요. 월정액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첫 구매 첫 구매 1200원 그 다음에 건설대열 이게 아마 5,900원이었을 거야. 건설대열이 초반에는 뭐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빠르기 때문에 연맹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데 한 이튿날 3일 날 하다 보면은 건설대열 하나쯤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가속은 아이템 다 이제 써버리고 하면은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어찌 보면 건설대열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두 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까지는 화금하면은 충분히 좋지 않나 이게 월정액이 합쳐가지고 이거 만 원도 안 되고요. 이거 하면 한 16,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합하면 이 정도가 극강의 초 초효율의 어떤 극강의 효율의 과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 패스였나요? 성장 패스 성장 패스가 아마 12,000원인가 그랬을 거야. 이거까지 하면은 또 좀 효율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더 좀 더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효율이 좋은 게 또 그거 전설 무장 전설 영웅을 뽑으면 1시간 한정 팩이 떠요. 6,900원인데 효율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전설 뽑기가 잘 안 나오는데 전설 영웅 그 그걸 줘요. 조각을 이제 10개씩 주기 때문에 사는 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P 아이템 제가 릴리아를 추천드렸었는데 VIP 단계가 오를수록 이 명예 VIP를 구매할 수 있죠. 초반에는 1,200원이었나 2,900원이었나 되게 싼데 점차 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4단계에서는 5,900원짜리인데 나름 그래도 이 병사도 주고 조각도 15개로 좀 증가된 모습을 보면은 나름 또 효율 좋습니다. 이거 효율 좋아요. 릴리아를 조각을 많이 얻어가지고 릴리아 많은 스킬이 고 레벨 스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게임은 소과금이라도 부대를 여러 개를 쓰지 않는다면 과금로랑도 좀 경쟁을 해볼 만한 정도로 VIP로 전설 영웅을 잘 짤 수 있기 때문에 VIP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VIP 뭐야? 명예 명예 아이템이었나요? 이 정도가 좀 효율 좋은 아이템 구매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픽업 구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설 영웅팩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뭐 건설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어떤 한정 구매 한정 구매 아이템을 계속 팝니다. 그런 거 정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중과금이다. 매일 과금을 좀 할 수 있다 하신다면 또 1일 혜택 그것도 좋겠죠. 1일 혜택 과금이 괜찮습니다. 정말 이런 거 저는 좀 좋아하진 않는데 과금 효율에 따라서는 보시고 또 이제 977 10배 정도 된다. 10배 정도 된다. 보시고 구매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연맹 보물상자 이건 뭐냐면 이거 구매하시면은 연맹원들한테 보너스로 이걸 주어줘요. 이걸 이제 연맹원들이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맹원들이 좋아하겠죠. 보통 이걸 사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임에 이제 사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이런 거는 효율이 나쁘진 않죠. 그래도 1250원짜리인데 여기 플러스 알타로 이런 거 가서 이런 걸 받으니까 가격 나쁘지 않죠.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건데 선택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거 전설 프로타입 이런 걸 준다고 PVC 주는 전체 데미지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PVC 할 땐 좋은데 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좋겠네요. 충전 8000개 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일단 한 6만원 7만원 정도 가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련 왜 적어놨지 가능하면 열심히 그리고 시련 하시라 아 다크 열쇠 이거 있죠. 다크 상자 복구 해가지고 매일 5렙일 이상의 다크 5초병을 잡으면 10개까지 잡으면 열쇠를 2개를 줘요. 매일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맵 밖으로 나가가지고 탐색해서 다크 수비대 이거 상자 열쇠 있는 거 얘네 3개를 잡고 나서 상자를 열면 랜덤하게 이런 전설 아티백트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보통 다크 상자 전리품 이런 걸 주고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요. 아 그리고 CP 사용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효율적으로 레벨업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크보청 지금 첫날은 8레벨까지만 열려요. 시간이 지나면 9레벨 열리고 10레벨 열리고 계속합니다. 탐색해가지고 가면 공격 서 여기 부대 창설에서 가면 내 본진에서 부대를 보내는 거고 지금 나와있는 애를 누를 수가 있어요. 나와서 누르면 이제 50인데 짝대기 끄어서 40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나와있는 애들은 CP가 적게 드립니다. CP는 이제 내 행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전출을 해가지고 CP 대비 전출력 경험치라든지 가원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대 창설에서 이동을 하실 때 체크하는게 있거든요. 보여줄게. 체크가 안되지? 아 근데 CP50 날라갔다. 깝다. 이게 밖에서 주둔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왜 안되지? 전투 주둔 아까 파견이랑 비슷하게 정찰이랑 비슷하게 전투 주둔을 해주셔야 전투를 하고 나서 집으로 안돌아오고 여기 가만히 서있습니다. 그러면 CP가 낭비가 되는 일이 없겠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CP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백식 차입니다. 백식 차기 때문에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뒤에는 만땅이 되는 거죠. 이거 체력이 만땅 되지 않게 다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체력 소비도 잘 해주시면 그래야 효율적으로 빠르게 레벨업이 이거 다 돼요. 그리고 여궁 추천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포라는 데 보시면 의자 표시 이거 빼먹기 쉽거든요. 캐스트 사다 보면 아마 알려주긴 할 텐데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확충명령 이거 먼저 하시길 추천드려요. 사냥할 때 굉장히 좋아요. 사냥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부대 수용량이 많이 늘어나요. 저도 지금 수용량이 12,000 13,000 이런데 간포 덕분이에요. 이거를 해서 하는 게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빈전술 이런 거 1% 사실 미미하거든요. 경사가 800이 더 늘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먼저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들어가는 자원 대비해서 병사가 별로 안 늘어난다 하시면 다른 거 이런 것도 들어놓는 게 좋겠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병사빨이에요. 이런 게임 병사가 많으면 데미지가 세지고 좀 오래 버티고 강해지기 때문에 투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확충명력은 10단계까지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저도 좀 더 해보고 아닌 것 같다 하면 제가 보충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거 재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앞으로 또 이런 영상 필요하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또 연구해가지고 드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영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아까 뭐야 저기 AA님 자리 있으면 들어갈게요. 잠깐만 알아볼게요. 물어볼게요. 아 네 PC 버전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요. 네이버 카페 이거 뭐야 폴 오브 드래곤즈 공식 카페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있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PC 버전 좋습니다. PC 버전 보시면 이거 F1 하면 부대에 단축키가 있거든. 아티팩트가 이제 Q 누르면 되고 되게 편리해요. 여러가지 때문에 PC로 하시는 분들은 PC 버전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맞다 그거 얘기 안 드렸다. 이거 채집도 자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채집 같은 경우에는 행동력 소모가 없어요. CP 소모가 없어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웅 같은 경우에는 채집용 영웅이 따로 있어요. 이런 애 보시면 채집 속도 증가하고 금압 채집 속도 증가하죠. 얘는 이제 채집이 금화 전용으로 채집을 하는 애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 시작하자마자 스토리 사항 하나를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뽑기 하다보면 여러 명이 주어져요. 얘한테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게 이 스킬 재능에 보시면 채집할 때마다 경험치를 획득하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얘는 먼저 이제 마법책 아까 전술책을 가지고 조금 이제 레벨업을 올려줘가지고 채집을 하시면 채집할 때마다 경험치를 얻기 때문에 시작하시자마자 경험치책을 좀 먹여주시고 채집을 계속 돌려주시면 효율 좋게 레벨업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다. 라는 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